2021년 전세계 가장 키가 큰 나라 남녀 탑텐 현재 2021년 전세계 남성과 여성의 평균키는 전세계 보건 당국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사입니다. 인구 참조국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남녀 평균키는 167cm와 162cm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50번째 백분위수는 남성의 경우 174.1cm이고 여성의 경우 161.8cm입니다. 영국의 50번째 백분위수는 남성의 경우 177.1cm이고 여성의 경우 160.6cm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 국가별 평균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신장 남녀 탑텐 전세계 남성키 탑텐 10위 크로아티아 지금부터 키의 소수점 이하와 센티미터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1 9위 슬로바키아 181 8위 슬로베니아 181 7위 체코 181 6위 아이슬란드 181 5위 보스니아 헤르철고비나 182 4위 덴마크 182 3위 에스토니아 182 2위 몬테네그로 183 대망의 1위 네덜란드 184 전세계 여성키 탑텐 10위 노르웨이 166 9위 슬로베니아 167 8위 체코 167 8위 체코 7위 라트비아 168 6위 세르비아 168 5위 에스토니아 168 4위 아이슬란드 168 4위 아이슬란드 3위 덴마크 169 2위 몬테네그로 170 대망의 1위 남성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입니다 여사키 170cm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